연주 오 마이크가 있어? 네 연주 예고사 보니까 제가 진짜 약간 후회했어요 아 이제 사가다 어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래도 제가 좀 들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짜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어요 TV를 볼 때는 솔직히 궁금하면 인터넷에 쳐볼 수가 있잖아요 정답 여러분도 그냥 TV에서 보내고 안녕하세요 이번 주가 막방이에요, 여러분 안 울어요? 안 울어요? 안 울어요? 안 아쉬워요? 응 따라해 주세요 그래, 뭔데? 이거 뭐예요? 근데 수지도 과일 버전을 하기로 했어요 추천 받았잖아요 추천 받았는데 수지가 좀 도전할 수 있도록 소연이랑 통화하는데 목소리가 잘 안 들렸더라고요 얼굴에 비식 많이 안 들렸어요 진짜? 왜 비식 많이 안 들린다고요? program 네 명이 비식 많이 안 들렸어요 we're going to be on this we're going to have a ton greana 이걸 차량을 한 번 더 하는 걸로 이렇게 그리고 울리기가 되게 틀리지 말아 안녕하세요. 네버랜드의 기상캐스터 이현입니다. 지금부터 팬미팅 VCR 현장의 날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저... 네, 진짜. 근데 왜 빈다니? 지민이... 바보 같은데? 지민이... 감사합니다.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순서가 됐어요. 이제 이렇게 날씨 소멸이 좀... 어릴 때 많이 따라했거든요. 저의 오랜 때 코미안의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. 알겠습니다. 안 돼! 맞아요. 어... 신났어요? 아, 아니요. 긴장했어요. 긴장했어요? 네. 안녕하세요. 미연입니다. 지금 여기는 아이들의 첫 번째 비주얼 필름 촬영 현장입니다. 우와! 오늘 제가 함께한 오브제는 바로 이 꽃이고요. 알지 모르겠어요. 네, 오늘 제 얼굴에도 꽃을 붙였거든요. 잘랐는데 계속 숨기고 다니느라고 계속 이 머리만 하고 있거든요. 저희 시상식 같은 게 많으니까 계속 숨기고 있네라고 지금 많이 애를... 예쁘게 찍어주세요. 근데 수연이의 신발이 들어와서 앉는 데서가 애매해서 타이밍이 끝나는 게 아파. 오늘 눈이 왔거든요, 진짜. 눈이 왔거든요, 진짜. 눈이 왔어요. 이번에도 많이 좋아할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안녕! 고마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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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만들고 싶은지? 가방 아니면 백! 이거 이렇게 만들었다고... 안 뒀다고... 안? 아니... 뭐하시는 거예요? 저요? 예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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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, 이 컷은지사 sir role 어, però도. 상원에 지갑이 이르셨어요? 정말與くis entertainment 우¡ 패러에서 만드는 Casban 만족! IMD~! 신기하다. 아직 안 된 거야. 언제되는 거야? stored on. 버le야겠다. 요즘ien clearly치잖아. 저기 노래, 어떻게. 아쉽게 하다 아 무서워 어떡해 어머 어머 이거 왜 이렇게 집에 갖고 가야겠다 사실 매니저 언니가 그 멘트를 생각했다고 저한테 엄청 잘 얘기해 주셨거든요 어머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잘할게요 날입니다 너무 저 너무 떨려서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저희가 아래로 내려가서 저기서 할 거예요 고장됐다 왜? 왜? 제가 문제를 어디 모르고 드릴게요 고장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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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장돼